안녕하세요. 옛주맘입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봄이 왔어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의 연속이라 옛주도 더 신이 난 듯합니다. 따뜻한 날씨에 연둣빛 새싹이 자라고 예쁜 꽃도 피어나고 곤충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져서 야외활동 나갈 땐 진드기 태치제를 꼭 챙기게 되지요. 옛주와 두찌에게 뭔가들 해주고 있답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털을 자랑하는 옛주. 두찌가 산책할 때 해충될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뭔가들 착용으로 진드기와 벌레, 모기로부터 지켜주고 있어요. 뭔가들 구성품으로는 시나모노일 석고패드, 실리콘본체이고 내부성이 좋은 실리콘본체 컬러는 블랙과 핑크의 조화, 그리고 화이트와 핑크의 조화로 두가지가 있어요. 실리콘본체에는 양면으로 에어홀이 있어서 시나모노일의 발향력이 좋다고 해요. 석고패드의 향이 날아가면 선연시나모노일이 담겨있는 리필오일을 흡수시켜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디자인이 너무 깜찍한 뭔가들은 길이 조절 가능하고 하네스 앞쪽에 착용해주면 된답니다. 멍가드 향의 지속력은 두달 이상이고 퇴치효과의 범위는 대략 2m에서 2.5m여서 완전 든든하더라구요. 잔디 위에서 뛰놀기 좋아라 하는 강아지에게 멍가드는 산책필수품 인정입니다. 멍가드 덕분에 벌레태치와 진드기 예방에 도움받을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멍가드 덕분에 벌레탈 한글자막 by 한효정